신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대가들의 투자 비법 항상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시장상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와 또 어쨌든 우리 종목을 바라보는 눈 오늘도 같이 한번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택과 집중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가기 앞서서 다양한 이야기도 정보도 어쨌든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를 통해서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항상 제가 그런 얘기들이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 또 함께하는 시간 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신대가리키 포털에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매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하게 또 제 어떤 다양한 견해와 이슈 이야기들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S기법입니다. 첫 번째 무슨 기법했는지 기억나시나요? V기법. 아 제가 오랜만에 보조지표를 갖고 오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주명 하면은 항상 그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도 생각나지만 과거에 어려웠던 보조지표를 좀 쉽게 설명해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보조지표, 보조바퀴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기법. S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늘씬하죠. 어떻게 뭐예요? 남성분들한테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은 남녀 그런 거 없으니까 쫙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인 그런 어떠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V기법 같은 경우도 탄탄대로 기법이지만 S기법도 기대해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메타버스는 안 끝난다. 메타버스는 시장의 큰 화두가 될 거다. 제가 누구도 메타버스 보셔라, 다른 거 보셔라, 다른 거 철강 얘기할 때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슈가 될 거다. 10년 먹거리라고 그랬죠. 아니나 다릅니까? 지금 또 메타버스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이 쏠리는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의 방식을 지금 갖고 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만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이 트렌드에 적응되셔야만 성공의 어떤 발판과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S기법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토케스틱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겠죠? 스토케스틱은 저번 주는 OBV를 해드렸죠. OBV, 온 밸런스, 발리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기 때문에 부위기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쉽게 이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스토케스틱입니다. 스토케스틱에서 S입니다. 패스트나 슬로우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이 구수칙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스토케스틱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통계라는 뜻이죠. 통계. 통계적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계에 많이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수업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관련된 거죠. 확률과 관련된 어떠한 수칙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스토케스틱은 241기간 중에서요. 기존선 15가 갔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아마 이제 좀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은 통계를 의미합니다. 통계는 동일한 조건에서 급락 후에 바닥 터너라운드 위치를 체크할 때 많이 활용한다. 일반적인 통계상 스토케스틱은 급락 후에 주가는 급락을 한대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터너라운드 할 때 알려준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주식격원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할 때 그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스토케스틱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수칙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한 값의 연결고리를 알아야 될 텐데 240이라는 기간 동안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현재 위치를 표현한다. 무슨 말이에요? 고가가 예를 들면 만 원이고 현재 저가가 0원이었다 칩시다. 극단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천 원이었다고 칩시다. 천 원이고 0원일 때 100원이면 스토케스틱은 얼마가 될까요? 10%가 되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빠지고 나서 계속 빠지는 거 말고 빠지고 나서 다시 터너라운드 할 때 바닥 따지기를 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스토케스틱 매입법이구나. 일단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스토케스틱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패스 슬로우 저는 기준가 안 본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패스 슬로우도 기간을 묶어주는 거거든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하루의 종가로는 신뢰를 못하니까 2개를 240에 3이면 3개를 묶어서 보겠다. 슬로우는 이 3개를 또다시 묶어서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패스가 맞고 슬로우가 맞다는데 다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더 잘하시면 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스토케스틱 기간 240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는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 위치를 의미하는 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으로 보았을 때 15% 구간 현재 위치가 1년 기간 중에 바닥에서 15% 정도 구간에 있어요를 인지해 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맨 바닥에서 잡는 거잖아요. 맨 바닥은 누구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가 턴어라운드 할 때 충분히 조정을 받고 시세에서 상승을 만들고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접근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합니다. 기간 240 기간 중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에서 10% 이상 올려놓으면 다시 한 번 재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은 돌파며며로 활용한다. 무슨 말이냐. 스토케스틱 값이 15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15, 이게 1번에 의하면 1번이 아니라 2번 스토케스틱이 내려오고 충분히 15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가 다 안타깝게도 다 내려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때 2번의 구간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더 강하다. 이 부분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향 이탈 후에 돌파한다면 투매의 물량이 정리 후 재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 조건은 펀더멘탈이. 당연하죠. 주가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때 이 패턴을 쓴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용이 나쁘니까 당연히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랬죠. 하락하는데 내용 나빠도 빠진다. 왜? 매도가 많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꼬여들어가면서 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다 매도가 되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재매수가 들어오겠죠. 그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라는 종목이 요즘에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주춤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카프로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80까지 240기관 중에 고점 구간에서 놀다가 움직이다가 주가가 점점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슬슬 뭐하는 거예요? 기관이 올라갈수록 주가가 쭉쭉쭉쭉 하다가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자, 바닥까지 내려왔죠. 그렇죠? 자, 15%까지 안 됐다가 이 날 이 날 이제 붕덩 빠졌어요. 자, 1년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15% 밑으로까지 내려오니까 거의 발바닥까지 온 거죠. 우리가 주식 경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보셔라. 자, 어쨌든 0% 밑으로까지 내려올리는 그 순간 자, 그 순간 갑자기 수급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15% 위로 올라오니까 자, 요소수라는 일단 내용, 재료를 머금고 있어야겠죠. 실적이 다시 앞서서 나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성장성, 펀드멘탈에 대한 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포지션 자체가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왜? 자, 다중바닥 구간. 우리가 일명 배운, 학습했던 다중바닥 구간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중바닥 기간 중에 1번 다중바닥에 2번 다중바닥은 뭐예요? 240기간 중에 240기간 중에 15% 자리를 갓 돌파시켜서 바닥에서 바닥 따지기를 다 끝내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대량 수급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20% 이상, 20.57% 이상의 강력한 상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스토리 매물법이에요. 스토리 매물법 자, 제가 말씀드렸죠. OVV도 마찬가지. OVV라는 것은 최대한 거래량이 빠졌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퉁퉁퉁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것을 OVV 매물법이라고 하면 이 스토케스틱 매물법은 OVV는 뭐예요? 급등을 바라는 매물법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스토케스틱은 뭘 바라는 매물법 이제 바닥 따지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슬슬 나는 바닥에서 움직일 때가 됐어요. 마음 차분히 바라는 분들 OVV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변동성 강할 거라고 봐요. 바바바바받 움직이는 거고 스토케스틱은 약간 내가 이 구간부터는 매수해서 손해 안 보겠네 주식으로 실패 안 하겠나가 되는 겁니다. 주식이 오히려 가상화폐보다 쉬운 이유는 실적 있고 실체가 있고 위치에 대한 포지션들이 아직 더 이해하기 쉽다라는 부분 절대 관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버물려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화학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빠졌다라는 것 그리고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훨씬 더 잘 유리하고 유효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물과도 같다. 생물과도 같지만 그것을 잘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파동과 매매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1번적으로 말씀드리고 굉장히 어렵진 않죠?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를 갖고 차트가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차트만 갖고 맹신할 수 없었던 그러더라고요. 기술론자와 우리가 이제 분석자는 세 가지 분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석자가 있냐? 첫 번째는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기술적 분석이었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스토리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셋이서 싸울 수 있겠죠.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회사가 계속 좋아진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가 좋아진다는 건 시장의 논리나 시장의 어떤 수급에 대한 가치보다 내가 그냥 좋다. 나는 지금 시장에서 영업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 시장의 날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어. 이게 기본적 분석이 될 수도 있어. 약점은.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차트는 기가 막힙니다. 차트는 기가 막히고 양봉, 장대양봉 올라가는데 언제든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체력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제가 볼 땐 장기 투자가 안 돼요. 변수가 너무 많이 준 자입니다. 차트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해서 확률적으로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제가 볼 땐. 기본적 분석은 들고 갈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내용이 맞아야 되죠. 내가 이 자리에 다 들어가서 눈 감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스토리 분석은 뭐예요? 스토리 분석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다를 수 있는데 스토리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국은 이야기와 이슈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토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토리 분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메타버스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 분석보다 더 다른 얘기죠. 메타버스가 돼서 그 공간 속에서 NFT가 되고 NFT의 공간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쓸 수 있는 가상화폐의 수요가치가 가상현실에서 중요해지고 이런 쪽으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언제나 항상 기준을 잡고 제가 항상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항상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다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취합하고 잡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F 테크놀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화수소 관련주입니다. 불화수소 관련주인데 내용 참 좋아요. 내용 참 좋은데 화학주인 거예요, 화학주. 그러니까 화학주가 다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 뭉덩이 이렇게 빠집니다. 실적도 좋고 불화수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화학 독립 어떤 이런 포토레이스트라든지 화학 독립 이슈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가장 큰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죠. 일본과 있을 때 국산화 수혜주를 엮였던 거죠. 국산화 수혜주 국산화 수혜주까지 엮이면서 잘 가다가 그냥 메타버스가 잘 가고 2차전지가 잘 가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바닥을 잡아줬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한 번 볼 수는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이 바닥을 잡고 나서 또다시 바닥을 한 번 더 보여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수구간들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들은. 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충분한 가격 조정. 왜? 240일 동안 상승했던 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내놓고 뭐 48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2년으로 보시는 방법도 있고 뭐 키계는 더 크게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맥시멈은 720보입니다. 이거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고요. 자, 어쨌든 간 1년 기간 동안에 충분한 조정을 내놓고 다시 올라오는 거라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바닥 따지기를 다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결국은 싸게 사면 아무리 50%, 70%가 하락해도요. 다시 큰 수익이 나요. 대신에 그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요? 차트도 맞아야 되지만 내용도 맞아야 됩니다. 모든 게 공생에서 맞아야 되는 것이 결국 주식에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내용이 맞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부터 슬슬 이런 부분에서 매수했을 때 빠르진 않죠. OBV는 아까 빠르셨을 거예요. 현대공업 같은 게 바로바로 툭툭툭툭 그 분위기 법 쓰신 분들은 아마 장중히 현대공업도 아마 이슈가 나왔을 거고 그냥 바로 그냥 쫙 치고 올라갔을 거고 이거는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이죠. 약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게 쫙 하는 어떤 드라이빙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 관련주인데 조선주 관련주를 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만약에 이왕이면 메타버스, 2차전치, 제약바이오 이쪽 라인이 좋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 종목 자체로만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차트가 보게 되는데 주가가 흘러내릴 때 이렇게 내도 사고 싶고요. 또 이런 자리도 사고 싶고 이런 자리도 사고 싶죠. 멈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은 했었네요. 여기서 노력 한 번 했었고 노력했었고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뭐해요?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더 내리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종목 자체는. 종목 자체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여기서 올라오게 된 거죠. 텀벙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와버린 거죠. 전체적인 패턴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자리들 굉장히 과구관을 알려주죠. 과구관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질질질질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파동이 나오면서 다시 재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고 기대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가 지금 어려운 기법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치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240일로 안 돼 있습니다. 52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각자 종목, HTS마다 약간의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수치 조정은 해야 됩니다. 기간 수치 조정을 하고 패스트랑 슬로우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냥 제가 넘어가긴 했지만 패스트를 해야 돼요, 슬로우로 해야 되는데 다 상관없습니다. 뒤에 거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스토케스틱하고 200, 40, 5, 3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 3, 3도 되고 2, 2도 되는데 뭐냐면 지금 이거는 종가 하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패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개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값으로 해서 위치를 봐서 조금 더 신뢰도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 어쨌든 간 평균치를 내가지고 값에 더 정확하게 매길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슬로우는 뭐냐면 이 다섯 개짜리를 세 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세 개의 평균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거지 이것이 특별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슬로우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부여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죠. 이거는 OBV 패턴에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S기법 V기법과 S기법 공동적으로 좀 체크가 됐었던 종목이네요. 제네시스 신형 암스트로와 암레스트와 시트패드 공급을 했는데 어쨌든 간 2차전지가 되든 수차가 되든 신형이 나오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림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의 타이밍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 쭉 빠집니다. 쭉 빠지는데 1차 여기 2차 여기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서도 부담이 되면 여기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어떤 자리가 완벽했냐 쌍바닥 찍고 다중바닥 찍고 나서 여기서 딱 올려주니 여기가 올려줬으니까 여기가 15%인 거 아니거든요. 한 4일 기다렸으면 빵 하면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V기법과 S기법이 차이가 나옵니다. V기법은 여기서 시그널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나지 내 장점은 뭐예요? 기간을 덜 기다려도 된다. 단점은 높게 산다. 수급을 장악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S기법은 시간은 걸린다. 다만 낮게 산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방향성과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은 안전한 거 조금 더 바닥에 사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S기법을 선택하실 거고 조금 더 속도 연을 즐기시는 분들은 V기법을 선택하겠죠. 어쨌든간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펀더멘탈 자체가 살아있는 거죠. 시트패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다중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중바닥 찍고서 팡 치고 올라옵니다. 돈 워리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하나 보니까 재미있죠. 내가 차트를 읽게 되고 흐름을 읽게 되고 패턴을 읽게 된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 종목을 잡았어도 흔들려서 흔들려서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참 이중잣대가 되는 게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 길을 파다 보면 혹은 그 방식으로 가다 보면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쉽게 가면 그다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늘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 쉬웠으면 꼭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항상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종환 씨의 시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 꽃이 모든 꽃들이 흔들리면서 피었나 뭐예요? 결국은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겨나고 나서 꽃이 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렸지만 이 기대 대는 살아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이 피었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를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기법이라는 거죠. 기법적인 부분들에서 오늘은 보조지표 섹터 특히 S기법에 대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이자 관련돼서 좀 더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 그다음에 의륭 대마 허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회사 펀드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약세의 흐름을 만들었죠. 사실 이런 구간마다 다 진입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이 구간은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은 왠지 다중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다중바닥 이후에 그 자리가 지탱이 되게 되면 주가는 재반등에 대한 구조들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재반등 이후에 주가는 다시 탄탄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퉁 퉁퉁퉁퉁 흘러내리면서 다시 바중바닥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바닥이 진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어디서 이렇게 우물이 텀벅 빠집니다. 우물이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스토케스틱 값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까요? 스토케스틱 값이 0 이하 0 이하 정정하겠습니다. 15 이하의 값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15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고 나서 스토케스틱 값이 다시 올라가는 자리들 올라가는 자리들 이 자리 이 자리 부분에서 주가는 재반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정도면 이제 OBV 값도 서서히 올라오면서 전 OBV OBV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U마크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U마크와 D마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상승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이 있는데 상승하는 시간 언마크 U마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그널을 우리는 D마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운마크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상승 시그널이죠. U마크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언마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업한 거죠. 업하면서 주가가 부양을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매미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OBV 기법은 조금 더 파동은 높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스토케스틱은 좀 파동 천천히 가지만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장단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시면서 가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누군가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부분 경륜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못다했던 이야기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주식은 투자지도다. 주식은 투자지도인데 이 투자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그것이 발전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에 대한 얘기들도 나눠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바닥 턴 기법입니다. 바닥에서 여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법 그것이 제가 오늘은 강조하는 거죠. 저분 거는 뭐였냐면 급등 턴이었습니다. 그죠? 급등 턴 바닥 턴 구분 잘 하시고요.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갔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대형사들이 메타버시 시대와 맞이해서 언제 로봇도 가야 되잖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슈가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토케스틱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여기까지 틉니다. 다중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다중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정말 사고 싶거든요. 차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페인트 자리를 찾자. 페인트 자리를 페인트 자리가 뭐냐면 여기서 꼭 사야 되는 이유. 여기서는 여기는 살짝 닿았잖아요. 좀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깊죠.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하단에서 놀면서 하단에서 움직이면서 주가가 시간 조정까지 받은 거예요. 주식은 무슨 조정과 무슨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까지 받고 나서 이렇게 기간 조정까지 받고 나면 이 자리나 혹은 이 자리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뭐예요? 매력적인 구간이죠. 자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가 매집 구간이었고 그러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7, 8,000원 그러면 거의 6, 70%의 상승 흐름이 바로 나와버린 거죠. 대신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한 달 정도.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사면 이게 이제 오비브이 유마크나마 여기서 발생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3일 만에 갈 수 있죠. 대신에 이 수익률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죠. 속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폭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 직장인 분들은 이런 부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안정적으로 매매하면서 트레딩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해드리다 말씀 못 드렸는데 뭐 LG라든지 대기업들 굉장히 많이 좀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주들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워낙 이슈라든지 이야기들 펀더멘터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오늘은 일부러 메타버스나 2000지 제약보요를 많이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말씀드릴 건데 오히려 저는 2000지 메타버스 제약보요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10년 사이클에 대해서는 언제나 공부하시라고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M제약이란 종목입니다. KM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충분히 굉장히 깊은 강을 만났어요. 거의 강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죠? 한 달 기간 두 달 기간 세 달 기간에 강의 기간이 발생을 했고 강의 기간이 발생하고 나서 시세를 이렇게 분출합니다.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쭉 움직이면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 상황에 있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패턴상으로 이제 또 쭉 움직이다가 툭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없는 게 보시게 되면 제가 가격 조정 이 차트를 갖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야 또다시 누군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부른다?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무슨 조정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지금 한 달이란 기간과 두 달이란 기간과 세 달이란 기간 이 기간 조정이 같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조정까지 맞춰줘야지만 주가는 훨씬 더 멀은 걸음을 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3개월 조정이라는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행보시킨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자리 구간에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또 종목이다. 특히 이런 것들이 소형주 쪽에서 종목이 잘 포지션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차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나 혹은 어떤 회사의 성장 구조에 대해서는 대기업 시총 높은 1조 이상의 기업들은 리포트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형 기업들 있죠. 시총이 1천억 2천억 그 이하 500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판단의 몫인데 그 판단의 몫일 때는 차트가 결국은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을 할 수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한 구조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떠한 이런 기간 조정까지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접근할 수 있는 노직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종목을 만약에 좀 안 갔어 하락을 더하고 안 갔으면 이런 생각 없이 충분히 이 종목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으니까 시간을 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전자금액입니다. 무인 및 비대면 관련 주죠. 무인 및 비대면 관련 주인데 이런 자리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죠. 특히 최근에 무인 모텔 무인 자동차 뭐 이런 무인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남과의 소통하는 시대보다는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는 시대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도 이제 로봇도 움직이기도 그러지만 다 같이 놀 수 있는 놀임문화가 있었죠. 뭐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 언택트 컨택트가 아니에요. 만나지 않고 기계와 나와의 혹은 기계와 기계와의 관계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구조가 짜져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섹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서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한 40% 정도 하락을 했어요. 40% 하락하면서 이제 우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우물로 이렇게 한 번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첫 번째 우물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찍고 나서 저점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접근 가능해요. 종목 자체로는 근데 이제 쭉 보다가 다시 두 번째 우물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우물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우물보다 첫 번째 우물보다 우물의 넓이가 넓어요. 우물의 넓이가 넓다라는 거는 즉 15% 밑으로 해서 스토케스틱 값이 내려왔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건 바닥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순환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바닥에서 소화시키고 충분히 더 먼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올라옵니다.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가가 따닥따닥 붙으면서 이제부터는 시세를 어느 정도 분출을 한다 하더라도 시세 구조 상황에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주식을 잘 알고 잘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주가가 하락을 해도 충분히 하락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15% 밑으로 내려오는데 깊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깊다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예요? 넓어야 좋다라는 거죠. 넓다. 넓다. 이렇게 넓은 거 한 달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의 체크 두 번의 체크가 좋다라고 했고 그 두 번의 체크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공간에서 넓이가 넓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한 바닥 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분출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공부 차원에서 많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노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재난안전 국가안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일부러 메타버스나 이처리지나 제약바이오 외의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메타버스 이처리지 제약바이오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고 번외 섹터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있고 또 어떠한 섹터의 종목들이 또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외 섹터를 좀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노스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통신사업 수주 등의 공급 계약이 있고요. 재난안전 및 관련주로서 두각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똑같은 구조예요. 자 지금 스토케스틱이 계속 안 빠져요. 여기서 정말 많이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하면서 종목적으로 매스 포지션에 들어갔죠. 자 윗골이 달려주고 주가가 이 1945원에서 약 1400원 14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도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가 안 됐더라. 바닥 다지기를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고 나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슬슬 올라오면서 이 정도 자리 부분에서는 부담 없는 구간까지 만든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약간의 깊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달 기간에 더 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한 번 매수하고 오히려 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또 두 번째 깊이가 나오면 그 두 번째에서 매수해서 2차 매수로 한 다음에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간 하나의 매매 로직에서 원칙적인 규칙 로직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쉽게 풀어나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쉽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1년 240이면 1년이잖아요. 1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요.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제로는 내용은 나빠지는 건 없어요.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렸을 경우에. 근데 누군가 이렇게 사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어요. 이 자리 내면 내가 다른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 자리는 나한테는 이제 좀 이 종목을 두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그래서 매도를 툭툭합니다. 매도를 툭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본전 자리에서만 해도 매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전 자리에서 매도를 해요. 그럼 어느 순간 쭉 내려오죠. 또 과하게 매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보게 되면 그냥 쫙 올라왔다. 그냥 쫙 한 끝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 중간에 다시 어떻게 돼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키스틱에 대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기법에 대한 부분과 S기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V기법은 속도면에서 봅시다. 속도면에서는 높다. S기법은 속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두 개만 놓고 보는 거니까 조금 낮다. 그런데 속도면에서는 낮은데 안정성 측면, 위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 V기법은 높다. 그런데 이게 반대, 부정적이다.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집 형태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경우에는 매집 형태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부위기법은 이전에 있는 거래량도 자각해서 수급에 대한 패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한 구조로 가지게 되고요. S기법 같은 경우는 견조한 것보다는 충분히 악성 매물이 소화됐다. 이 부분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부위기법은 액티브한 행동이 더 강합니다. S기법은 시간이 지나서 패시브하게 종목을 강제로가 아닌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집 정도에 대한 패턴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기법이라든지 부위기법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모든 게 그 다음에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나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과 집중해서 받아볼 수 있다. 무료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딱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채널형 하락이나 기가 막히죠.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라 올라올 테니 올라오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셔라 또 내려갈 테니 이런 건데 이 하단은 누가 지키냐면요. 메타버스가 지키고 있어요. 원래는 다 이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사업, 메타버스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단 어떤 성장 가능성과 이런 패턴적인 부분들이 막히게 됩니다. 상단을 누가 막은 거예요? 결국은 상단을 찍었다는 건 인버스인데 유동성 부족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런 자리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2600, 700되면 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뭐예요? 1번 케이스인 거죠. 채널형 상승이 가장 안정적인 건데 주가는 아직은 채널형 하락 구간에 있다. 왜 그러냐? 내용이 좋고 펀더멘탈이 모두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태까지 유동성 부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사실 지금 생산자 PMI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봤을 때도 생산자 물가 지수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구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전에는 100을 다 주시장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자금리 올라갔죠? 부동산금리 올라갔죠? 빼야 돼요. 얼마라도. 20도 빼야 되고 30도 빼야 되고 40도 빼야 돼요. 그 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 부족 때문에. 그게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빼려고 봤는데 빼긴 빼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안 좋은 상황만 열충되면 정말 돈이 필요했던 사람도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속될 수 있어요. 왜 지속될 수 있어요? 메타버스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명분이냐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심을 합쳤습니다. 온라이언스부터 시작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코스피 중에는 시총 오히려 낮은 거 위주로 보셔라. 제가 여러 번 말씀해 주시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 위주로 보시고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여지 팝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드렸죠. 코스피 200에 여지 팝을 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달라요. 보세요. 스토케스틱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어느새 바닥 15구간 원처리까지 와 있어요. 물론 변동성이 코스닥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건데 스토케스틱 패스 자체가 내려와 있다는 건 15까지 내려오면 그럼 우리 언제 사면 되는지 알겠죠? 1년 기간 중에 이 종목이 20미터로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때가 맥점이에요. 코스피 턴우라운드는 스토케스틱 이 값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칙값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제가 설명드려요. 코스닥은 어때요? 쟁쟁해요. 아직 50도 안 왔어요. 조정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가 상승분 대비 빠른 조정이 왔고요. 코스닥은 상승분 대비 큰 조정이 오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낙수 효과가 나오냐면 큰 종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종목, 중간 종목 중간 종목에서 작은 종목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중간 종목이 많은 코스닥 입장에서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자꾸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채널형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트가 턴우라운드가 됐고 채널형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이아몬드형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뚜렷하진 않지만 하락은 아닌 그런 모형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어요, 코스닥. 이 다이아몬드형이. 그런데 다이아몬드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균형이 잘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마른 모형이라고 우리가 원래는 표현을 하는데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코스닥 안정만 마이너스 5%, 6%, 미국 진심이 조금만 빠지면요 마이너스 7%, 8%씩 이렇게 막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구조들이나 그러한 패턴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견조할 뿐더러 이런 어떠한 차트 모양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걱정할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스닥을 전국적으로 매수할 때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이 왜 성장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코스피도 어떤 부분을 중시하게 되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메타라는 건 초월한다는 거죠. 유니버스, 현실 세계관을 초월한다 해서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메이드라든지 게임 관련된 종목들 워낙 좀 좋았던 것들 오히려 지금 코스피에 있는 게임주들이 좀 약세 흐름이에요. 엔스포트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 있는 게임주들이 훨씬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는 구조가 주도 섹터가 다 코스닥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거래서보다는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지션이 잡혔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 좀 상승률이 나온다는 부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좀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더 코스닥에 바람이 불 거라고 보는 게 엔터입니다. 제가 NFT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이게 워낙 게임이 워낙 휴대폰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엔터 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주춤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낙수 효과로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오늘 어제죠. 어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100배의 가치 효과가 있어. 기억나시죠? 소울옥션이 관련해서 뉴스 나왔을 때 그림의 NFT가 NFT 시장의 성장 가치가 100배의 가치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가 좀 받쳐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그래도 이 하방의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제약바이오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다코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로 제가 주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린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보이면 메타버스 1번, 2차전지 2번, 제약바이오 3번인데 이 제약바이오가 내년도에 항암이라든지 항염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있죠. 2, 3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단이 슬슬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랑 엔터 쪽 라인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메타버스 쪽은 거의 다 스토키스틱이 70 이상으로 가 있을 겁니다. 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핫하니까. 산업별로 봤을 때 오히려 70 이상이 간 게 우리는 저평가주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70 이상으로 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에너지의 분출과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랑 이천지랑 제약바이오 쪽이 가면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핫한 거죠. 기존 산업의 사업 재편입니다. 기존 사업 재편. 사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본드를 만드는 기업이거나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제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기업들은 정말 잘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꿈을 보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대부분요. 과학자예요.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검사예요. 변호사예요. 판사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떨어지냐면요. 이야기가 되냐면요. 요즘에 꿈이 뭐야. 1인 크리에이터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 사업 재편이 뭐냐면 크리에이터라는 굉장히 엄청난 어떤 구조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NFT와 메타버스라는 구조도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창업 뭐라고 할까요. 만든다라는 거죠. 창조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만드는 걸 갖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경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그게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P2E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F2E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여의도에서 핫한 이야기들. 플레이 투 원. 돈을 벌기 위해서 놀아라. F2E. 돈을 벌기 위해서 펜이 되라.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P2E와 전쟁하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P2E 대 PME. P2E. P2E. 돈을 벌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게임이란 구조는 플레이 엔드 인조이 혹은 언 게임은 게임대로 즐거워야 된다. 한 번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예요. 게임은 게임대로 즐거워야 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된다. 요즘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즐거움에 대해서 화두를 한 번 더 던지게 되는 그런 구조까지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많이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결국은. 주식이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신감 있게 그것이 갈 수 있다는 정확한 노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 좀 받아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려요. 결국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감인 거고 오늘은 그 자신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오늘은 스토케스틱 S기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S기법은 뭐예요? 내가 바닷구간에서 재료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바닷구간 15% 구간에서 터너라운드 할 때 샀는데 뭐가 두려워? 난 싸게 샀어.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구간이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법은 스토케스틱 S기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2000지 제약법에 말씀드린 다양한 다른 산업들도 주목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원칙적인 부분들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함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